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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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알 없어 죽였어 총알이 없어 너도 없구나 너도 없구나 너도 없구나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왈도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임 나이스4 중세 스틸블런 게임이고요 이 말을 통해서 동료와 함께 결승선에 있는 꽃을 구하면 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정말 유명하게도 정확히 정확한 전쟁 시뮬레이터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커지면 곤란하다고 어 총이 여러가지에요 아주아주 진짜 를 하는구만 에이 잠깐만요 에이 오 일단 좋아요 일단 자동 권총은 표현식으로 발사를 하는군요 다음은 샷건 진짜 어디서 본건 많아가지고 뭐야 한발이 끝이야? 아 뒤에 탄피가 있구나 장전 개화려해 다음은 머스킷이네요 오 옛날이 딱 쏘면서 돌리는 이거 옛날에 우리 놈놈놈의 정우성씨가 말을 타면서 이 머스킷을 탁 돌리는 그 씬이 생각나네요 아 윈체스터야? 내가 그거 어떻게 하니? 말이 있거든요? 말은 어때? 말은 약간 그건가봐요 이제 이동수단 어? 잠깐만 어라? 말 드리프트가 되는데요? 아니 이럴수가 드리프트 컨트롤이 되네 이런 미친 게임을 봤나 오케이 어떤건지 알았으니까 게임을 한번 해보자고 인바이트도 있는걸 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나봐 좋아 어? 동료다 가자 야 이거 왜이래? 아니 뭐야 이거 야 야 가라고 왜 내 말을 안듣는거야 그리고 한참이 지났다 다시 해 진짜 싸움이야 이제 아 좋아요 아 맞네 렉이었네 야 깃발이라도 들어라 우리 어 좀 가는게 좀 어 느낌있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야 어? 친구야? 친구 어디갔냐? 나갔나봐 같이 가야돼 이거 혼자 못해 야 막쓰지마라 야 초원 아깝다 좋다 네 처음한다 느낌상에 처음하는거 같애 조졌어 아 정신 나갈거 같애 정신 나갈거 같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어 잘해 어 벌써부터 느낌좋아 이제야 좀 스틸 볼로 레이스 같애 왜요? Where are we going? I'm noob 나 뉴비야 해줘 응해 어? 타운 랩이라는데? 여기가 파밍지역인가봐 어 아이템 많네요 나한테 막 던지는데? 왜 아니 뉴비인게 죄야? 게임 오늘 나왔어! 오늘 나왔는데 벌써 터세를 부린다고? 아니 근데 이게 로즈가 어딨는데 아 여깄다 여기서 올라가야돼 위라고 알려주면 되겠지 그래도 용쾌 맵 리딩 해줬다 총을 지어준 이유는 이제 경쟁자를 제거하라는 의미에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맞냐? 이게 뭐야 오른쪽으로 가야되는군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볼게 아 이러면 여기까지 초창기는 고인물처럼 보이거든? 처음 쪽은 내가 좀 아 이 사람 잘한다 이런식으로 상대편한테 인식시킬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 외애가 문제야 가밍해 총같은거 있으면 좋을거 같은데 마이스 총 발견 분ffen 바려놔나 저기다 저기다 오우 쳐압 결국또 아닌게 로즈로 또 올라가려면 오오오오 어 뭐야? 시나 가나 카녀석 지수야 해줘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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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해줘 아? 왜 차? 나보고 운전하러 온 거야? 아이고 이색끼야 뒤에 누구 있니? 아이 뭐하냐? 어휴 답답해 이 새X야 야 내려 비게 른다 형 야! 야 이 새X야 야! 미안해 태워! 태우라고! 방금 좀 멋있었다 약간 좀 자총우돌 콤비인 거 같아 답답하지? 니가 생각해도 너의 실력에 답답하지? 접어라! 레이스 좀 접어 나한테 맡겼으면 진작 같다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미안 존나 잘하는데? 야 야 이거 털고 야 어? 저 친구 진짜 돌아버리겠네 뭐하는 거냐고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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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잘 던지는데? 친구야 해줘 이거라 먹어라 맞다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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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해 나이스 오 잘하네 잘 쳐 이 친구 잘 쳐 아 이거 진짜 리얼 존이야 자이로야 이거 우리 진짜 존나 멋있어 친구야 어 저기다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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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이 방금 장방역이다 해줘 해줘 아 나 너무 저질인 것 같아 아 뭔 놈에 계속 해달라는 거야 나는 너무 양심 없어 나 지금 아 나 너무 미안하다 저 친구 같아 아 진짜 잘했거든요 저 친구 아 나 약간 해조정신 버려야되겠어 근데 너무 저질이었어 방금 건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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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아 아 총알 없어 죽였어 총알이 없어 어? 너도 없구나 너도 없구나 시키야 너도 없구나 너도 없구나 너도 없구나 너도 없구나 야 내 친구야 어? 어 뭐야 아임 유얼 팬 땡큐 브로 아 진짜 한국인이지?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시청자님 내 팬이면 해줘야지 선생님 파밍하죠 어 차동공천 오케이 나 근접은 이제 자신있어 와 승리의 나팔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은데 시끄럽다 이거 길에선 싸우지 말고 그냥 먼저 선점하자 조인다 우리가 먼저 온거 같은데? 근데 우리가 먼저 온거 같아요 우리가 먼저 왔네 이게 진짜 이게 기바차이지 내가 진짜 기가 막히고 왔거든 온다 맞았다 컷 오케이 저쪽에 저쪽에 아프거든요 우리가 고점이고 어? 어 꼭꼭꼭꼭꼭꼭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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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해냈다 어? 어? 아 씨야 뭐야 뭐야 그만 둬 하여튼 라이스폴이라는 예 이번에 랜드폴에서 만든 신작 게임이구요 재밌습니다 저는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게 무료였는데 지금 6천원정도 하지않나? 아마 그럴거 같은데 그래도 엔딩 봤다 아니 폭탄이 신의 안수였어 폭탄이 폭탄을 던져가지고 진입 불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천천히 쏘는 좋았다 하여튼 오늘 랜드폴에서 만든 나이스폴을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뉴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